이건 소녀팀이고요, 여긴 마린팀인데요. 박태양 군하고 저희 소녀시대가 섞여져 있고요. 그럼 마린팀은 치워주세요, 조금만. 여기가 소녀팀이에요. 아니, 아니, 근데 잠시만요. 왜요? 무슨 멤버 좋아하세요, 소녀시대 중에? 당연히 다 좋아하죠. 아, 코트야. 스프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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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바꿨어요? 아니, 바꾸는 게 아니라 저걸... 잠깐 설거지면서 네! 했더니 잠깐 아니면 이거 괜찮아요. 그래서 진짜 괜찮아요. 네, 껍질 기다릴 때 동안 뭐 어떻게... 어, 여기 나왔네! 이거 마치 공연이라서 조금만 해드릴게요. 예? 야, 일로 와봐. 아니, 아니. 자, 우리도 시작! 어린다고 놀리지 말아요.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. 어린다고 놀리지 말아요. 출장하는 얘기뿐인걸. 맛있게 드세요. 안녕하세요! 내 맘에 에브리데이 그대만 행복할 수 있다면 한 번 웃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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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가 오늘 일리 카페를 열어가지고요 바로 옆 건물에서 이렇게 라면을 만들어서 근데 이것만 시킨 게 아닌데? 또 왔다면 될 거예요 제가 직접이야 알았어 알았어 딴 분이 오시면 안 되나? 맛있죠? 어때요? 근데 오빠 왜 티파니가 숙성한 치즈라면은 안 시켰습니까? 니가 숙성한 치즈라면은 안 시켰습니까? 맛이 없대요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요리 못해요 근데 요리 잘할 필요가 있나요? 꼭? 시즌을 가려면 요리를 잘해야 돼 그럼요 남자들 사랑받으려면 특히 티파니가 외로운 사람을 잘 모르나 본데 한국 남자들은 요리 잘하냐고 좋아한다고? 요리 잘할 필요 없어요 아니 요리 굉장히 잘해요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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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날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중간이 됐으니 중간 점검을 해야죠 마린 팀과 소녀 팀 아까 마린 팀이 이기고 있었다며 그렇죠? 아까 저희 팀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한번 체하고 있습니다 마린 팀 중간 집계 결과 공개 마린 팀은 254,000원입니다 소녀 팀 중간 집계 결과는 다시 다시 이거 믿을 수 없어 5,000원 오 이건 잊을 수 없어 41만 4천원 25만 9천원으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마린 팀 화이팅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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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 시작 영광이에요 팬이에요 누가 아홉 번째야 내가 왜 혜정이 오래났 oper 그러면 snaps on urally